인터넷 포털 1위 업체 네이버가 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혜진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네이버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 사항에 최종 책임을 지게 됐는데요. 네이버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네이버의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비즈엔터 전중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혜진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을 두고 네이버는 반대 목소리로 계속해서 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공정위에서는 이혜진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이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네이버는 국가가 일정한 규모로 성장한 모든 기업에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 집단 제도를 탄생한 지 30년 됐는데요. 30년 전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소송을 검토하기는 하지만 검토 단계입니다. 이혜진 총수의 지정에 따라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지음은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인데 이번 총수 지정에 따라 회사의 기업 현황과 소유 구조 및 네이버 계열사와의 거래 현황이 공개 대상입니다. 물론 친적회사인 외식업체 화음과 영풍 항공 여행사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경영을 하면서 공적거래법을 위반하면 이혜진 창업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됩니다. 네이버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게 뒤집힐 수 있는 문제인가요? 소송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강수를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보유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거나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경우인데요. 창업자로서 네이버의 실질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혜진 창업자가 총수 지정을 피하기 위해 강수를 둘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수 지정으로 네이버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네 이번 지정을 예측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비롯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당장 네이버 서비스를 운영하는 걸 포함해 기업 운영에 대한 큰 방향이 바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총수 지정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개인 오너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실제 대형 M&A를 진행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실제 네이버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해왔다고 주장해왔고요. 하지만 대다수 M&A 시장 관계자들은 네이버의 이 같은 지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총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협상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뭐 총수의 존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네이버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이버가 걱정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그 지난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넷 환경 자체가 PC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 자체도 구글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고 국내 검색 점유율 자체가 과거 잘 나갈 때는 90%까지도 점유율을 했었죠. 네. 50%가 떨어지는 상태이니까요. 많이 떨어졌네요. 국내 사업자라는 또 모바일 강자 카카오라는 강자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지정에 대해서 공정위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공정위에는 IT 업계의 다양한 입장들을 감안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공정위는 2009년부터 매년 재벌의 문어발 확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이 5조 원이면 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데 이들은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기업 집단 내에서 일감을 물어주거나 부당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러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를 지정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총수로 보았습니다. 네.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국민연금 및 해외기관 투자자를 제어하면 최대 투자자 그리고 지배력 행사에 유의미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한 대주주 중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사회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사회이사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엔터 전중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